10년을 끌어온 중구 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개발이 마침내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83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함께 대규모 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신세계의 사업 추진도 머지않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지만 최근 크게 얼어붙은 건설 경기가 마지막 변수가 될 걸로 여겨집니다. 보도에 전병주 기자입니다. 중구 우정동 일대 2만 4천여 제곱미터의 신세계 부지에 높은 펜스가 둘러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임시 주차장을 폐쇄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울산시는 이 부지에 2개 동 83층 오피스텔 1573세대와 대규모 쇼핑몰 등을 건립하겠다는 신세계 계획에 대해 지난해 연말까지 주민 열람 공고와 관련 기관의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세계의 보완 계획 등을 검토한 뒤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울산시와 신세계 측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공동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후 구체적인 설계와 건축 인허가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착공은 내년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 건설 경기가 크게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세계 측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 착수 시기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부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만큼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이곳 신세계 부지의 승인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혁신 도시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